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소나문도 한번 해드릴까요? 우리 팬들이 이 시간 기다리면서 오빠 사진이 언제 올라오는지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. 강렬한 머리 색깔, 아마 오늘 가을에 단풍과도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안무적인 부분에서 살짝 일어나는 거 있거든요. 이것도 그 부분인데 해서 배를 살짝 까서 복근을요? 네, 복근은 없지만 편한 척만 하고, 골반을 이렇게 편한 안무가 있던데요. 제 바로 옆에서 이렇게 섹시함을 보여주셨어요. 너무 섹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